오늘 스노우포럼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성성의 가치와 그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무석 교수님의 강연이 아주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성인 조 교수님은 어떤 양성성의 통합 그거에 조금 밝은 측면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성인데 좀 어두운 측면 다시 말해서 병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들으면서 상당히 참 이것도 뭔가 어떤 양성성의 어떤 통합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스위스 분석 심리학자 칼융학파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걸 읽고 그 다음에 프린트 화면을 보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칼융학파 정신분석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만났던 피 분석자의 꿈에 나타난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성에 가진 가치와 그 통합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에 엄청난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나 민담에 나오는 여성의 이미지가 과거에는 고생하는 어머니, 계모, 콩쥐, 팥쥐 등 가련하고 소극적인 이미지를 그려졌지만 현대 여성 하면 미니스커트나 칼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요즘 TV 드라마에서는 출판사 편집자나 여성 법조인 등 좀 더 적극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옛날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인내하는 대신에 자신의 삶과 존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반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발달이 가져온 바람직한 결과를 모두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그렇게 어둠을 뚫고 나온 것에 과연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성 활동을 한 결과 여성들이 그 전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분석을 요청하려고 하는 일부 여성들의 삶에서 그렇게 박지만은 않은 구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성들 많은 경우 꿈에서 어떤 사람에게 막 죽기거나 일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경우 핸들도 없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핸들이 없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고 경악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꿈 많이 꾸나요? 우리 꿈은 전부 다 어떤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상징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여성들은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서 여성성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가치있게 생각했던 남성성을 모방하려고 하면서 더욱더 남성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는 여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들 가운데서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맞추나요? 오케이 이 꿈은 나는 어떤 30대 여성의 꿈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디인가 있는데 군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들은 적군에 진지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왔다 다음 통로에서 동료가 지하계단으로 내려와서 숨었고 뒤에서 누가 처치하는 것 같아서 나와 다른 동료는 옆에 있는 방으로 얼른 숨었다 그런데 뒤에서 온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였다 그 일은 수건에 술을 놓는 것이었다 나는 웃긴다고 생각했다 이런 꿈은 우리가 꿀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꾼 여성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겉보기에는 상당히 여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딸만 세신 가정의 막내딸이라서 부모님들은 그녀가 아들이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어릴 때는 남자 옷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조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조 교수님은 말씀하셨듯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아주 잘 통합하신 그런 분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학생들 외에 맞춰주신 분이 조 교수님인데 조 교수님한테서 상당히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렇진 않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연히 그녀는 남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아들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야망이 많았고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꿈에서 그녀가 군복을 입었고 적진에 들어가며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아주 콱콱콱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지하실에 가서 지하실을 우리가 무의식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그녀에게 수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를 놓을 줄 모르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수를 놓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복과 수를 놓는 것은 정반대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군인처럼 이 세상을 사는데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수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수를 놓는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반드시 수를 꼭 놔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여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칼륨은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헤매네요 컴퓨터를 향해서? 오케이 칼륨은 우리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커다란 원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커다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의 원리고 다른 하나는 로고스의 원리입니다 에로스의 원리는 관계를 관계 맺기 또 감정적인 삶을 살기 더 많이 느끼고 즐기기로 표상되는 것이 에로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특징은 품어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품어주기는 종래 종래 에로스의 원리는 여성적인 삶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원리는 과제를 처리하기 과제 풀기 또 어떤 감정과 반대되는 논리적인 삶 또 이거 많이 느끼고 즐기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에로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어주기와 반대되는 지배하기로 커다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과거에는 남성적인 원리로 이것이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 에로스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고 또 다른 말로 로고스의 원리는 권력의 원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것도 지식도 권력욕구의 소산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그런 원리 지배하기 어떤 권력의 원리고 여성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 품어주기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데 반해서 권력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취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성들 보여주면서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분이 남성분이 성공하기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성취하기는 어떤 테스크를 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 시간에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데 반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더 발달해 있는 사랑의 원리보다는 권력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듯합니다 여성들의 관계 맺고 품어주는 기능을 열등하게 생각하면서 남성들처럼 분별하고 성취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술을 놓으려고 하기보다는 군복을 입고 적진에 침투해서 적진이라고 하는 건 사회를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얻고 성취하려면 적이 돼야 하는 그런 거죠 무엇인가 임무를 완수하고 공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능하다는 말을 듣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거나 메마르기 쉬우며 언제나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더구나 혼자 있을 때 난절부절하지 못하거나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며 지나간 시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 하고 혼자서 자꾸 따지는 면에서 화를 붕괴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성취한 것들은 많지만 전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장원굽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높이 평가했고 그런 것들을 남성의 역할로 간주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연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어머니는 왠지 초라한 것 같고 바깥에서 일하는 억센 아버지가 더 멋있게 보여서 여성들이 가진 여성성을 억압하고 남성성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던 여성처럼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을 바랐는데 딸로 태어났거나 오빠나 동생보다 차별받고 자라서 자신의 여성성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억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잘 발달되어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성들은 여성적인 남성이 되어서 변덕과 질투가 심하거나 잘 삐지고 우울한 무드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이런 남성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마초 같은 사람이 되거나 그와 정반대로 아주 나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은 야심가가 되어서 성공하고 성취하는데 온 정력을 다 쏟으며 이것저것을 잘 따지거나 제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자연히 트러블이 많고 외롭게 삽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신화가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신화입니다 이 신화가 이제 그 얘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그런데 다시 보면 이제 곡물의 여신 곡식의 그 자라게 한 여신 데메테리에게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페르세폰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버지인 하데스는 페르세폰을 납치해서 지하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잃어버린 데메테르는 딸을 찾으러 다니자 곡식을 돌보지도 않고 그러자 온 세상에는 기근이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할 수 없이 제우스가 작용했죠 할 수 없이 페르세폰을 지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페르세폰의 지하세계를 나올 때 하데스가 준 석류를 먹어서 1년 중에 3분의 2는 8개월은 지상에서 데메테르와 같이 살지만 나머지 4개월은 지하에서 하데스와 같이 있으면서 지하세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신화 이 신화도 이제 융심리학적으로 읽으면 상당히 이제 지금 얘기한 아까 그 여성의 얘기나 그거랑 아주 비슷한 마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 말하는 것도 여성들이 어머니에게서 오는 여성 원리보다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남성 원리를 더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데스의 납치와 강간으로 그려졌는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해서 여성들이 어머니로 표상되는 여성적인 삶의 원리를 버리고 아버지의 남성적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여성에게는 따뜻함이 사라지고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경쟁과 성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여성의 꿈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비슷한 사람의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져온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서 이제 하데스가 제우스의 동생이거든요 작은 아버지인데 여기서 이제 작은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차마 이제 로 할 수 없어서 하데스로 그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담들의 기모가 많이 나오는데 기모는 사실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런 설정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녀가 어머니인 데메테르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성들이 그동안 별로 보잘것 없다고 여겼던 여성 원리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다시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대목 요거 이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가 준 성류를 먹어요 그 전에는 이제 납치돼서 납치돼서 이제 지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 무식적으로 남성적인 태도를 살면서 이제 지하에서 살았다 그때 이제 지하는 죽음과 우울과 피탄의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페르세포네는 나올 때 그때 이제 성류를 자기 의지로 먹 자발적으로 먹거든요 그건 이제 이 하데스를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데메테르는 그야말로 이제 지상에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는 그게 이제 8개월이고 나머지 이제 지하에서 싹을 틔우고 하는 그것이 이제 4개월인데 지하세계 여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때 지하세계는 이렇게 될 때 여성들이 의지를 의식을 가지고 남성성을 선택할 때 진정한 여성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지하세계는 이제 더 이상 무의식의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니라 상상력과 창조의 원천 즉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주인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통합한 페르세포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여성들은 그동안 여성적인 태도라고 여겼던 가치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성들처럼 로고스의 원리와 권력의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삶의 또 다른 귀중한 가치들을 희생시키면서 중년 이후가 되면 삶 자체의 회의를 느끼고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여성들은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는데 어떤 섭식장애나 폭식증 거식증 상당히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또는 건강염려증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성들의 꿈에는 냉장고에 얼음이 가득 들어있다거나 길이 온통 얼어붙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됐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거대한 얼음의 왕이 쫓아오는 그런 꿈을 꾼 그런 여성도 보았습니다 그녀들의 감정적인 삶이 온통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모두 자신에게 있는 또 다른 성적 특성을 통합해야 하며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작업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남성적 원리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만 여성 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여성들이 자꾸 남성적으로만 되어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융이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남성 여성을 그렇게 규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사회에서 그렇게 동일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징으로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 가운데 에로스의 원리를 가지고 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성들 가운데 로고스의 원리를 가지고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융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원리의 통합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에로스 로고스의 원리보다 남성 여성의 원리를 여태까지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에로스의 원리 즉 여성성에는 긍정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성에 가진 관계 맺기와 품어주기는 생명을 담고 품으며 기르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성은 비옥한 대지와 샘이 끊임없이 샘이 솟아오르는 그 샘물 그 안에 무수한 동식문들을 살리는 숲으로 표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머니인 자연 속에서 낳고 자라다가 다시 어머니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성에 가진 감정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느끼고 즐기며 춤을 추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이술과 엑스타시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늘어 이끌어갑니다 여성성은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예술성 융합 융통성 여유 등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서 여성성이 잘 발달할 때 그녀들의 내면은 평안하고 감정은 조화롭게 됩니다 그때 여성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남성적 특성을 더 잘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더 잘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억압하면서 발달시키지 않을 때 그녀들에게는 부정적인 여성성과 부정적인 남성성에 혼합돼서 나타나 두 기능은 모두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통합되어 있으면 아까 말한 남성성 또는 여성성 종례 말해왔던 그것들의 긍정적인 남성성과 긍정적인 여성성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의 통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 통합되지 못할 때는 부정적인 남성성과 부정적인 여성성이 조합돼서 왜곡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들인 앙심 분노 우울 절망 등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정적인 권력의지인 냉혹함 탐욕 경직된 태도에 사로잡혀서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거나 그와 정반대로 자기 주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위축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에로스의 원리와 로고스의 원리를 잘 통합해서 두 가지 원리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오늘 전체 주제가 여성성과 리더인데 리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먼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까 조교수님이 안드로진을 얘기했는데 안드로진의 그 다음 단계가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헤르마 프로디테라고 그럽니다 헤르마 프로디테는 헤르메스하고 아프로디테가 결합해서 나온 게 헤르마 프로디테입니다 헤르메스는 아주 남성적인 신이죠 아프로디테는 여성적인 그래서 헤르마 프로디테가 양성을 통합한 그런 바람직한 그런 인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무쪼록 헤르마 프로디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